DHP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요즘에 전기차만 가요. 그래요? 전기차만 갑니다. 제가 정말 전기차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제가 오히려 미소가 많이 지어지는데 DHP, DA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좀 더 수익을 키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이 섹터가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크진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조금 더 수익을 더 키워서요. 수익을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11,000원대 왔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그렇죠? 11,0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 상승폭을 장중에 반납을 했지만요. 큰 매물이 동반되면서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올라올 때 매수세가 돌아왔고요. 내려올 때는 그냥 눌림목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컨대요. 내일 자리에서 단 50원이라도 갭상승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1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조목 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우직간이 들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빨리 올라온다면요. 빠르게 올라온다면 신고가 자리 한 12,000원 넘어가는 자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요? 대신에 요즘에 이 섹터가 되는 시장은 맞는데 조목들이 워낙에 들쭉날쭉 심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30% 비중이시니까 한 11,000원 넘어가면 차익 실현을 조금 챙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조금씩 줄일까요? 조금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수익을 챙겨 놓는 거예요. 예, 예, 예. 이해되셨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